대구시가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과 북구, 달서구와 함께 경북대와 개명대 인근 원룸 밀집지역 10곳에 CCTV 기능은 물론 비상시 112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배를 갖춘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365일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택배함 이용은 이용자들이 택배수령지를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이용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보관하고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물품 보관 연락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